네 이번 영상은 고3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20% 정도가 1등급이 되기 때문에 쉬워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1등급이었다면 고2 때는 한 10명 정도가 1등급이었겠죠? 좀 더 어려워져서? 그리고 고3, 이번 6월 교과평 모의고사는 1.47%가 1등급이니까 거의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남고 나머지 아까 고1 때 1등급 받았던 20명 중에서 1명 정도만 남고 나머지 18명은 2, 3, 4등급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대치기역령을 알던지 중학교 때 상담을 왔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고3 때까지 계속 미룹니다. 미루는데 초등학교 때는 말을 잘 듣다가 이제 중학생 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보통 어머님들이 학생하고 상의해서 오신다고 하는데 상의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한다 그래요. 학원에서 한다 그러고. 근데 뭐를 아셔야 되냐면 8,000단어를 스스로 30번 복습해가지고 반복해서 독하게 암기하는 아이들은 최소 연대고대 이상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100명 중에 한 3%?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게 맞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을 믿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 아이들이 고3이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스스로 아직도 한다 그럴걸요. 아마 수능 전날까지 아마 스스로 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상위 한 3% 이상? 그런 아이들 빼고는 안 된다는 게 맞고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럴 거예요. 너네 스스로 하는 거다. 왜 안 하냐. 너네 반복해야 된다. 왜 안 하냐. 이렇게 할 건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왜 학생들한테 이게 전체가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문가들이 도와줘서 암기를 쉽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는데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말하시는 선생님들은 옛날 선생님들이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정확히 말하고 싶어요. 너네들 지금 자존심이 중요하냐. 지금까지 엄마들한테 어머님들한테 내가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말 바꾸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너네들 자존심이 중요하냐. 아니면 너네 인생의 목표가 중요하냐. 자존심은 정말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장애물에 불과하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으면 되지 자존심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중요하다면 지금 마지막 남은 시간인 만이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능 전날까지 미루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아직 이제 아이가 크지 않으신 어머님들은 이걸 좀 반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좀 일찍 대치동 아이들처럼 엄청난 학습량은 아니지만 대치경영화에 와서 딱 두 달만 기존의 학원 좀 멈춘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딱 두 달 정도만 고교 수능 단어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학원 가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엄청 효율적인 공부가 되고 나중에 이런 불상사도 안 생기는데 계속해서 미루는 고등학교 아이들 너무 답답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특히 지금 고3 아이들 아마 대부분 지금 미치겠을 거예요. 아무튼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라겠습니다.